이것은 높대수리 미치 리조트 로비입니다. 앞에 높대수리 미치 리조트의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높대수리 미치 리조트 입구입니다. 입구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좌석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있고요. 앞에는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줄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됩니다. 로비 왼쪽에는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음료 가능합니다. 잠시 쉬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질이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스크림도 프로모션을 하네요. 3개 사면 하나 무료입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12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무려 9시간 동안 3개 사면 하나 무료입니다. 자, 여기는 로비 입구에 있는 바입니다. 다양한 위스키, 맥주, 와인, 알코올을 즐기실 수 있고요. 자, 알코올을 즐기면서 식사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이 앞에 이와 같이 당구대도 있습니다. 당구도 즐기면서 가족들이 부모님들은 알코올 음료를, 자녀들은 주스나 기타 건강 음료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키즈 코너에서 자녀들을 위한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고요. 기다리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우측엔 또한 레스토랑입니다. 자, 여기 노트 스트림 비치 레스토랑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식사의 질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식사의 질